저저번주에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금요일날 방송을 해야 했지만 할 일이 좀 많아서 방송을 못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녹화로 진행하네요 바벨 아 바벨이 나온 거구나 바로 헤드헌팅으로 아스카론이 나왔죠 어 스킨도 잠깐만 스킨 어 혼스킨 나왔다 혼스킨 다시 나왔네 이거는 살 잠깐만 이건 뭐지 아이디고 이거는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야겠다 드디어 다시 나왔네 나이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따키 어 야 블레메이샤인의 플레임탱 잠깐만 야 가차 맛돌인데 잠깐만 아 이거 당연히 없고 자 이게 근데 뭐지 그거구나 이게 멘티쿠어구나 어 이 스킬이 좋은 거 같은데 그냥 잠깐만 일단 기반시설 정리 좀 하고 아 일단 플레임테일 없고 블레임 블레메이샤인 없고 스테인리스 없고 웨드렛 없고 이네스 없고 신캐 당연히 없고 야 이거 진짜 가차가 어떡하냐 이거 다 다 필요한 건데 여기는 이네스 말고는 딱히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블레메이샤인 진짜 갖고 싶었는데 어떡하냐 이거 와 그러면은 아스카로는 일단 3일 남았구나 가차가 아 어떡하지 이거 아 근데 얘네 가차 다음에도 더블유익일텐데 다음이 내가 여기론 일단은 신캐 한번 해보자 잠깐만 3개만 더 있으면 되네 이거 어 블레메이샤인 정가구나 어 그러면은 일단 이걸 가차 해보자 제발 그래 육성까지는 안 바래 나 블레메이샤인 정가하게 제발 어 어 아 근데 육성 하나 아 아 나 5성 좀 만들어서 좋겠는데 잠깐만 스킵해보자 아 얘는 처음 보는 애야구나 루토나다 귀엽다 저거너트 아 4성 저거너트야 이야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자 5성 제발 많이 줘 제발 나 5성 많이 줘 나 5성 좀 많이 갖고 싶어 지금 노티 오케이 5성 제발 5성 많이 아 자 한 번 더 나 제발 5성 좀 많이 줘 제발 오케이 제발 5성 많이 한 3개는 줘라 아 아 아 이럴 땐 드럽게 안 나와 진짜 마지막 육성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거 마지막으로 해보자 오케이 5성 제발 5성 또 많이 줘 제발 아 아 이러면은 잠깐만 아 아 한번만 더 하자 그러면 그래 5성 제발 제발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마지막 이왕 마지막이기면 육성 나오면 좋겠다 오케이 제발 5성도 좀 많이 주세요 이거지 육성은 자 픽돌 한 번 나왔으니까 픽돌 한 번 나왔으니까 아 아 와 플레비자 아니다 히히 일단 플레미샤인 원하던 플레미샤인이 나왔으니까 큐아야지 얘는 그럼 오늘은 가차를 좀 했고 행정신고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방송 때 바벨의 스토리 빌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